자, 이거는 제가 봐도 모르겠어요. 그림을 봐주세요. 나니시테르요?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어, 약간 저희와 관련된 건가요? 질문 안 됩니다. 그냥 질문하면 다 맞추죠. 느낌적으로 이거는 이거겠구나. 느낌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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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부담 갖지 말고 부담 갖지 마, 부담 갖지 마. 오케이 오케이. 자, 3초, 3초 뒤에 정답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3, 2, 1, 정답은? 슈퍼주니어의 아이돌 바사스 아이돌. 슈퍼주니어의 아이돌 바사스 아이돌. 그러니까 거기서 어떻게 아는 거야. 아, 예상 선배님, 이특 선배님, 저희들. 아, 에이비스트 등 왜 저래? 왜 그랬어? 이특과 예상... 아, 쉽다. 쉽다. 네? 네? 영광, 분발.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분발, 분발.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아니, 이걸 어떻게 이렇게 표현하냐고? 아, 이걸 이렇게 그렇지. 뭐 이거 줄까, 저거 줄까, 안 봐? 그렇지. 그렇지. 은도끼, 은도끼? 금방 나라 운전하나? 자, 모르면 패스, 모르면 패스! 자, 다음 좀 쉬운 걸로 또 한 번 가보죠. 쉬운 걸로? 근데 쉬운 거 같으면서도 좀 어렵네. 샤워! 하나, 둘, 셋! 샤워! 하나, 둘, 셋! 샤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우진 씨, 가만히 있어. 움직이지 마. 움직이지 마. 제가 봤을 땐 본인도 하고 뻘쭘한 거예요. 왜냐면 약간 피기를 넣었어요. 근데 저는... 호흡 소리 좀 들어요. 호흡 소리 좀 들어요. 다리를! 왜냐면 저는 진짜로 하는 걸로 했습니다. 진짜로 어떻게, 샤워! 실제로 그렇게 한다고요? 이렇게 위에 꽂혀서. 실제로! 그 정도까지는...